첫 발을 내리는 향신들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팬들 할 때는 최대한 천천히 가주세요. 여러분 최대한 크게 3선 발 박수를 선지하려 합니다. 한 번 여는 건데요. 마지막이에요. 잘해야 합니다. 자, 박수하면 3선 발 박수하면 서로 돌아올 때 연습을 내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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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과 끝에 도착하겠다고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 있을거에요. 자. 그러면.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최대한 걸어가야 해요. 끝나면 2단계 2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2단계에요. 네. 네. 천천히 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상하게. 그럴려고는 없나요. 그럴려고는 없나요. 자주 크고 상상도 괜찮습니다. 네. 준비 되셨나요? 신랑. 신부. 형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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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1, 2, 3